이준희 어디가 불편하셨어요? 턱, 여기 관절 소리 나고요. 그다음에 씹을 때 딱딱거리고 아프죠? 네. 네. 아프죠? 이쪽이? 오른쪽이 괜찮고? 아이고, 크게 보여요. 천천히 담아라 볼게요 뼈가 이렇게 털어져 있네요 그렇죠 이걸 착용하는 찰나 양쪽 턱에 스페이스만큼 디스크폰까지 버릴죠 그러면 양쪽 턱에서 물리던 신경이 순식간에 해보면 되겠죠 그러면 이 신경이 무릎은 근육으로 놔버려 그럼 털어진 뼈가 어떻게 될까 제자리 가겠죠 그러면 통보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지 그런가 보자고 입을 크게 벌렸다 꽝 물었다 벌렸다 물었다를 한 다섯 번만 해봐 뭐지 지금 다 아프고 갔다 봐봐 이렇게 꽝 물었다 벌렸다 하면 목표에 1번이 제자리 가 더 정확하게 뒷목이 뻣뻣하거나 어깨가 아프거나 머리 아프거나 다 사라져요 줄어들고 지금 됐지 이거 앞뒤로 세 번 해봐 야 이제 수평에선 세 번 해봐 왜냐하면 2분 며칠 목표가 웬만큼 제자리 다 찾아가요 지금 빼지 말고 그 상태에서 아픈 게 있나봐요 증강 몇프로 거의 거의 없어요 그럼 얘기해봐 거의 없어요 점수를 매기고 98 100 98 98 95 98 98 98 99 98 98 94 95 97 95